자발적 거리 두기만을 강조했던 스웨덴이 결국 구분 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강제 조치가 없던 스웨덴에서 야간 주류 판매 금지 정책에 이어 공공장소 모임 인원 제한까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다른 봉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지 소식을 이케아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전면 봉쇄에 나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인 스토클롬 중심과 여전히 시민의 자율적 방역에 맡기는 스웨덴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스웨덴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상반기 최고치보다 두세 배 넘는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상반기 최고치보다 두세 배 넘는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몰리면서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일주일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끝 모를 재확산 분위기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스웨덴은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부분 봉쇄에 나섰습니다. 스테판 르비엔 총리는 지난번과 같은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석 달 동안 야간에 주류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공공장소에서 8명까지만 모이도록 강제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쇄조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민 적지 않습니다. 수도 스토클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중시설 방문을 자제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앞다퉈 봉쇄에 나서던 지난 1차 확산 때도 시민의 자발적인 거리 두기를 유지하던 스웨덴이 결국 부분 봉쇄에 나선 것은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웨덴 스토클롬에서 Why can't work? 이기아람이다. 이기아람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